게임에 참여하는 다섯 명이 타원형 탁자의 일렬로 앉아있다. 가운데 앉아있는 이인석은이 박수를 칩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슬레이트 주인 가장 소리가 짱짱하네요. 타원형 탁자의 화면 왼쪽부터 박인범, 김준석, 이인석, 우한을, 양지훈님이 일렬로 앉아있다. 탁자 위에는 보드게임판이 놓여있고, 게임 참가자 앞에 각각 종이컵이 하나씩 놓여있다. 이름은 한스와 함께입니다. 이 게임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말이 한 수에 따라 이동하고, 그러면 토론, 체육시간, 쉬는시간, 수학여행처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와있고, 교실에 도착하면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자세한 토론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장애인식 개선 게임에는 네 가지 장애를 다루고 있어요.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그리고 시각장애도 아주 조금 나오긴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여러가지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나눌 수 있는 장애가 많지 않은데, 게임을 통해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재미있게 놀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저희 게임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말부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번말 박인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번말 김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3번말 이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3번말 우하귤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저는 교장 양지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네 학교로 같이 여행 떠나볼까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박수와 함께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토큰은 예를 들어서 내가 3-2반으로 갔다. 그러면은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그것은 내 땅이다 말하고 영역 표시를 하는 게 이제 토큰이고요. 사랑카드는 돈이에요. 돈을 뺏길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겠죠? 인서쌤 돈은 벌기만 하는 게 아니고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날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랑카드를 10장으로 시작해요. 모두가. 사랑카드를 얻을 수도 있고 퀴즈를 맞추거나 토론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은 제가 사랑카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실세는 교장선생님이니까 이제 잘 굽혀라. 그렇지. 말을 잘 들어라. 그렇지. 그리고 주사기를 던져서 주사기 던진 거에 해당하는 칸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1 나오면은 1칸 움직이고 2 나오면 2칸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위촉장하고 읽었죠? 그게 뭐냐면은 장애인식 개성 홍보대사 위촉장이라고 해가지고 각 학교에서 제가 봤을 때 오 이 사람은 게임에서 장애인식 개성 홍보대사를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제 맘대로 위촉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무실 카드라는 게 있어요. 하나씩 더 많이 만져볼까요? 양지훈님이 건넨 교무실 카드를 참가자들이 돌려가며 만져보고 정자를 믿습니다. 카드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카드와 다르게 이 교무실 카드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서운 카드가 있다. 뒤로 두 칸 가는 카드가 있어요. 맞아요. 네 설마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게임을 할 건데 저는 교실 카드에 해당하는 주제로 토론도 진행하고 퀴즈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 보행 듣는 블럭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점차 유도 블럭이요 이렇게 퀴즈를 맞추면은 또 돈을 벗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 카드가 그렇죠. 그래서 사랑 카드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잘해야겠죠? 예. 화면 밖에서 장용전 국장님이 말합니다. 게임 진행을 도와주는 전지현 선생님이 참가자들의 사랑 카드를 회수한 학교가 한 개잖아요? 네 개. 그런 순서를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이 초록학교고 두 번째가 빨간, 주황, 노랑 근데 이게 교실에 처음 도착하는 사람이 그 교실의 반장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 교실 내가 도착을 하면 사랑 카드를 뺏겨요. 뺏깁니다. 반장한테 통일세로 내야 돼요. 그래서 띄워로 없는 게 있거든. 수학여행이 나오면 두 개 학교를 건너뛰어서 가는 게 좀 유리할 거예요. 이해가 안 갈 거야. 그러면 초록, 빨강, 주황, 노랑, 노랑 이런 식으로 해서 초록 학교를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두 장을 받아. 사랑 카드가 제일 많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봐요. 노력해도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한테 기회를 잘 맞춰야 되는 게 없나요? 네, 그러면 진짜 진행을 해볼게요. 화면에 게임 시작이라는 자막이 나온다. 임방호 선생님부터 왼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주사위를 던져보겠습니다. 주사위 던지는 박스가 있거든요. 박스 안에 던지셔야 돼요. 시끄리게 있어요, 여기. 아, 네. 자, 그럼 뭐죠? 3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판. 소풍입니다. 소풍이면 다음 학교 입구로. 우와. 4분정도 벌입니다. 그럼 빨간 학교 입구로. 와, 신난다. 5입니다. 오. 잘 편할 것 같은데. 5, 퀴즈대회입니다. 퀴즈대회. 난주석쌤, 제가 퀴즈를 내드릴게요. 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4글자고, U로 시작해요. 라디노가 높아? 네, 좀 더 높은 날 뽑아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이 스틸에서 맞추는 건 안 되죠? 그건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알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에요. 자, 그다음에 인석쌤이 주사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 그렇죠? 3. 3. 오, 소풍. 소풍. 3. 3. 입구로 가요. 살짝만. 3입니다. 3풍? 다 소풍이야? 하나, 둘, 셋. 빨간 학교 입구로 가요. 자, 지금 준석쌤 말이 제일 뒤쳐져 있고요. 임범쌤부터 다시 던질 건데, 임범쌤이랑 하늘쌤, 인석쌤은 다 빨간 학교예요. 초록 학교는 지체장인데, 넘어가 버렸어. 다들. 뭐예요?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쉬드교회 아니야?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나 무인동 걸렸다. 일단 한 번 쉬시면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준석쌤. 네. 여러분, 지금 더 중요한 건 아무도 문제를 안 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한 명밖에 안 풀어. 3. 3. 문제 풀립니다. 하나, 둘, 셋. 1학년 5반. 1학년 5반. 준석쌤이 문제 푸는 시간이라고. 네. 휠체어 타는 사람이랑 안 탄 사람이랑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 한 번 저 준석쌤부터 말해볼까요? 휠체어를 안 탄 사람이, 휠체어를 탄 사람이랑, 그다음에 휠체어를 잡고 가진다. 그렇죠. 인서쌤. 일단 먼저 휠체어를 탄 사람 먼저 양보해준 후 휠체어를 안 탄 사람이 탄다. 하늘쌤?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붕을 잡아준다. 임범쌤? 세 분이 다 말을 해가지고. 근데 한계가 있어요. 휠체어 안 탄 사람이 자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또 휠체어 타셔서 이렇게 태워드릴 때 뒤에서 끊어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 드린 적도 있고 들어갈 때 좀 조심해서 이렇게 발 같은 데가 걸리지 않도록 자리를 잘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양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준석 쌤이 지금 1학년 5반에 반장이 됐어요 그러면 토큰을 하나 주셔서 이제 준석 쌤 교실이 생긴 거예요 교장이 다 좋아 보여도 이게 다 반 뺏기면은 교장이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이 여기로 오면은 오늘 힐링료를 통행료를 준석 선생님이 받겠지만 준석 쌤이 지금 꼴찌예요 인사 쌤이 두 사양을 던져보겠습니다 1 2-1반 2-1반 문제 아 어머 끊어주시고 제가 3반 카드를 잘못 꺼내가지고 2학년 1반 네네 문제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교장 선생님이 점점 약간 안되네 시키는 거 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 강등당해요 그니까 빨리 문제 읽고 빨리 읽어봐요 2-1반 2학년 빨간 학교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거예요 인사 쌤 예 한스가 어두운 곳을 들어가면 무서워한대요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두운 곳을 들어갈 때 무서운 이유는 네 빛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또 야간이니까 뭐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맞는 거 같아요 네 와 사들 쌤? 환 쌤은 자폐성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조금 더 예민해서 어둠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예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건 무서워한다 와 2번 쌤? 급격하게 뭔가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아마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생경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맞아요 난 왜 호응 안 했다 변화를 줘서 싫어할 거 같고 어두운 곳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서 싫어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네 좋아요 여러분 토론을 잘한 사람들한테 사항카드를 드리는데요 필체어 토론할 때는 인서 쌤이 제일 잘하신 거 같아서 인서 쌤 한 장이라 저만의 판단이라 좀 그렇긴 한데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저 합리성 장애는 김호흡 쌤이 잘한 거 같긴 한데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돈을 드릴게요 인서 임법 그리고 인서 쌤은 이제 2-1만 반장이 돼가지고 토큰도 하나 주시면 2-1만이 나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늘 쌤이 주석에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3-1만이 나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교무실 카드 한 장 자 여러분 교무실 카드가 아까 우리가 읽어보려고 했던 정사각형 카드였어요 그쵸? 네 여러분 대답 네 교장 쌤 말 잘 들어 약간 거리적이네 이거는 찬스 카드 같은 거예요 황강열스 하늘 쌤이 과연 어떤 찬스를 뽑게 될지 자 뽑으세요 네 앞으로 2칸 우와 쉬는 시간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임범 쌤 쉬고 준석이 던질게요 2-1만 뭐가 아니야 빨리빨리 갑시다 준석이 2-3반 2-3반 준석이 이제 반을 두 개를 맞게 됐어요 깜빡하게 잘하고 있다 그렇다 준석이가 제일 잘했네 부동산 부자야 2-3반 문제입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한스에 대한 의미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이제 친구들과 놀고 싶은 한스한테 친구들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거예요 준석 쌤 한스가 관심있어 할 만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들어준다 네 인서 쌤 한스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싫어하는 거를 이야기를 들어준다 하늘 쌤 한스가 무엇을 하고 놀고 싶은지 물어봐준다 네 좋아요 임범 쌤 이 말에 호응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놀래 뭐 하는 방법 알려줄까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어떤 놀이 하고 싶은지 같이 물어봐 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토론은 준석 쌤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어어어 준석剣 본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서쌤 2-2 부무실 카드 1등과 위치 변경 우와 약간 이렇게 1등이 저번데 신우시 하늘은? 누구랑 먹을 거야? 하늘하고 잇몸 둘 다 저기거든? 누구랑 먹을까요? 인서쌤이 몰라요 잇몸아님이 가시면 됩니다 인서쌤은 이제 한 번 쉴 거고 하늘쌤은 지금 쉬고 난 잇몸쌤이 덕분에 가 욕 나왔어 아니 무슨 게임에 왜 체육시간이 있어? 체육시간은 제가 시키는 대로 체육단련을 하시는 건데요 기합 준다고요? 얼짜르르 쉽게 왜 그렇게 시킨다는 얘기 아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왜 혼자 발끝에 하시는 거죠? 10초동안 손아트하기 뭐 이렇게 하라고요? 자 시작! 여러분 열 셋 가요 시작 하나 둘 이거 썸네일 각이다 2개 나왔어요 2-4 우와 피해갔어 완전 피해갔어 문제 드릴게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한스는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돌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 표현하기 이거 사랑할 때 다 가져가겠다 준석쌤 임몸쌤 임몸쌤 남의 문제만 풀어주네 나도 땅 좀 갇고 싶다 우리가 모르는 한스의 뭔가 상황적인 부분이나 예민한 부분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한스 주변에서 달라진 게 뭐가 없나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쌤 아무래도 한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무래도 돌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도 막 왜 밥 고기 먹고 싶은데 야채만 탄다고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강성이 퍼셨는데 하늘쌤 한스가 자신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어떻게 표현이 아닌지 라고 해서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응을 너무 잘해줘서 인사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와 여러분도 나중에 게임이 종료되면요 자기한테 사람 카드가 몇 장 있는지 꼭 세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일곱 장 돈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덟 장이구나 인사쌤이 쉬는 시간이고 하늘쌤이 다녀데요 네 개요 체육축업원이었습니다 쌍따봉아 갑시다 지건스러워요 지건스러워요 이렇게 그러면 부위 갑시다 쌍부위를 쓰지 쌍부위 원부위말합시다 채 haut 3,2,3,4 соответ 자 인공쌤 가죽여 주황학교 beau 핸스푼 여기 갔는데 비장애인 친구가 그냥 알아서 주문해버린 거예요. 한스가 표정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임곰 쌤? 한스는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같이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자기 의사를 안 물어보고 주문해버려서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각장애인들도 비슷한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대답을 하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시각장애인들 때 어려운 거 한번 얘기해봅시다. 준석 쌤? 한스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막 주문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한스가 싫어하는 음식이었는데 주문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인사 쌤? 아무래도 한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주문한 거 같아요. 한스 쌤? 한스가 먹고 싶은 거 먹기 싫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기 맘대로 음식 시켜버리면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거로 인해서 기분이 안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늘 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당에서의 어려움이 우리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있다.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분들은 반찬 위치도 그렇지만 점자 메뉴판이 없는 식당에 가면 그렇지. 그게 가장 어려워요. 하늘 쌤은 어때요? 저도 다른 거를 먹고 싶었는데 야 너는 이 한 그릇 음식이 먹기 편이야. 이건 이거 먹어.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주석 쌤.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때 곤란한 적이 있었고 아는 분이랑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뜨거운 볶음밥 같은 거를 직접 퍼먹어야 됐을 때 위치를 잘 모르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늘 쌤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하. 왜 나만 달라요? 혼자 식당 갈 일이 많잖아요. 혼자 다니면서 어려웠던 거. 주문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요즘 주문은 거의 다 태블릿에다가 입력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음식을 로봇이 막 이렇게 삐웅삐웅 이러면서 따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생경하고 어렵고 제자리로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줘야 얘가 돌아간대요. 어떻게 누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랑 갈 때가 제일 힘든데 모르는 사람 이런 거 하면 메뉴도 읽어주고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이러는데 가족들 같은 경우는 제 취향을 아니까 그냥 이거 먹어.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저는 떡볶이만 시켜주더라고요. 또 반대로 가족들이 메뉴판을 읽어주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는데 제가 왜 메뉴판 안 읽어줘? 이러면서 짜증 낸 적도 있고 식당 얘기 나오고 역시 먹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낀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그러니까. 그럼요. 안 먹고는 살기가 어렵지. 준석증을 던질 차례죠? 1 나왔어요. 국제대회.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다. X. B장애인. 자, 준석증 돈 드릴게요. 임머쌤. 고. 중앙학교 입구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늘쌤. 4개. 3-2반. 피구 규칙을 모르는 한스와 같이 피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구 규칙을 간결한 문장. 사진이나 그리고 한스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피구 규칙을 알려주고 같이 피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범쌤. 한스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피구 규칙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놀고 싶은지 한스한테도 물어보고 매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바꿔서 해봐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꼭 그 규칙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꿔주는 것도 좋죠. 인사쌤. 한스에게 피구하는 방법과 규칙을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임범쌤 던져볼까요? 상 안 줘요. 아 사랑카드? 사랑카드. 다들 이게 돈.. 이게 중요하지 진짜. 내 돈 내 돈. 임범쌤. 와 감사합니다. 내가 먹어도 이거 예감한 거야. 이거 내가 받겠구나. 어쩐지 돈을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5호입니다. 퀴즈대회. 어려운 게 나왔어요. 여기 사심이 들어가요 자꾸. 아 이거 어려운 거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한 비장애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는 170, 50, 20. 오? 나 정 모르는데. 진짜 어려운! 제일 어려운! 퀴즈대회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젠데. 저는 50만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놀랍게 더 정답입니다. 내가 모르게 나 없을 때 읽어봤네. 어 그 저도 뭐 봤나요? 사라짚어서 봐봐요. 이거 되게 한 방 맞죠. 진석쌤. 탑 3-1번. 와 어떻게 싹싹 피해가. 진짜 멋있다. 팬스가 친구들과 같이 과제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근까 친구들과 이제 같은 조가 된 거예요. 펜스가 할 수 있는 일을 조해주면죠. 하늘쌤, 한스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역할을 좀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서쌤은 어때요? 한스가 무엇을 할 줄 아는지 물어본 후에 한스에게 과제를 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서쌤은 대시벨만 봐서는 사람 카드 맨날 줘야겠어요 임법쌤 한스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흥미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쉽고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천천히 같이 시작해보면 찬스도 어느샌가 1인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 대시벨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인서쌤 보내드릴게요 뭐야, 조금씩 부자가 되고 있어 인서쌤 차례죠? 1 어떡하지? 3-1반에 가서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준석쌤 문제가 가만큼 푼 거 있잖아요 준석쌤이 반인데 인서쌤이 침범을 한 거예요 준석쌤한테 사랑카드 아까 받은 거 그냥 주세요 준석쌤 부자가 되고 있다가 좋아했는데 무단출입 맞아요, 네, 하나쌤 여섯 개 키칠 때 계속 임문대 가는 자리에 똑같이 가세요 하하하하 비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 화장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장소인 게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카드는 못 드릴 것 같고 정답은 사실 오해예요 왜냐면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고 장애인이 먼저 사용을 하는지 그런 상황을 보고 아무도 사용 안 하는 거 같다 싶으면은 비장애인이 정말 가끔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비워주는 거에요 우리도 급해요 예 대신 그 에티켓이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닫힌 버튼을 꼭 눌러줘야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응 그래야 쓰기가 편하신가 봐요, 선생님들이 누가 나지죠? 나 임밤 선생님이 6회입니다 이제 노란 학교에 진입해요 3, 4, 5, 6 수학여행 그러면은 다른 교실로 이동할 수 있는 건데 두 학교 이내로 제한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두 학교 가도 되는 거에요? 그건 안 될걸요? 저도 근데 이 말도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두 학교 이내로 제한이니까 하나, 둘이니까 빨강 학교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예, 그러면 저 사랑카드 두 장 주세요 예? 왜 사랑카드가 왜 주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사랑카드 그랬나?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예 빨강 학교로 가는 거로 일단 임박집이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 목 났다가는 괜찮은데 맞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몰라, 나도 일단 해봐요, 뭐 예, 일단 해봐요 좀 깨눙지까지 해봅시다 아, 준석쌤 이거 맞는 거 같아 저 3개 3-3반 임범쌤의 깐에 도착했습니다 자, 준석쌤 사라 카드 임범쌤한테 주세요 고마워요, 선생님 잘 쓸게요 요용한 곳에다 잘 쓸게 나름 알고 잘 되고 있어 5 3-4반 3-4반 진짜 한 씩은 반을 한 씩이 없어 많이 불리한 상황이다면서 분발하셔야 돼요 눈 다 뺏기고 끝날 수 있다니 눈도 뺏기고 닫지도 못하고 네 3-4반 지적장애 거절을 잘 못하는 한스한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 풀 문제가 한스가 거절을 못하니까 신부들이 막 청소도 해달라고 그러고 뭣도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니까 한스한테 맡기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거절을 할 때 나는 이거 할 줄 몰라 하고 나는 이건 하기엔 좀 어려울 거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말하라고 한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준석쌤? 한스한테 거절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쌤? 교장쌤 텐션 좀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 목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한스한테 어떻게 뭐 어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하늘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뭔가 한스가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 같지가 않은 거 같고 그냥 제 생각으로는 친구들이 한스한테 어려운 일을 시키고 하기 싫은 걸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더 빠를 거 같기는 한데 아 반대 작품이네요 네 사실 한스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기 참 뭐해서 김광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스한테 너 거절할 줄 알아야 되라고 가르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데 그거는 너무 장기적인 해결방안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한스가 거절 못하고 있으면 그 일거리를 같이 군담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어 나는 이거는 내가 할게 너는 이거 해볼래? 이런 식으로 거절 못하는 것들을 같이 받아와서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하늘쌤한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다음에 하늘쎄 그 3, 노랑 학교yu님이 4-1번 5 4-1번 반성이십니다 드디어 진출하는데 4학년 노랑학교는 시각 청각장애인 합쳐있고요 청각장애인이랑 대화할때 우리 비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끄... 끄... 끄! 근데 이해가 안되면 저는 이해 안돼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준석쌤은 어때요? 청각장애인의 발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인석쌤은요? 청각장애인들의 발음이라든지 말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임범쌤? 제 생각에는 일부러 안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못 들은 건데 얘가 내 말에 집중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을 보이기 싫은 게 아니라 반응을 못 보인 건데 내 말을 듣고도 안 쳐다보네? 내가 말하는 거 불렀는데도 대답도 안 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쌤 카드 드릴게요. 예, 물 마시고 뭐라도 돼요? 물이요? 저도 그럼 물 좀 먹을게요. 저도 화면에 쉬는 시간이라는 자막이 나와요. 이거 13개 있다. 이거 한? 윙박쌤에서 카드를 좀 덜 줘야겠다. 1등을 안 시켜야 되는데 1등 한 게 생각나요? 준석쌤은 1등 할 것 같은데요. 이미 1등인데? 빵을 많이 받아서요. 손아트도 시키고 힘들죠? 아니, 즐겁습니다. 네. 기다 빠르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여기 초청을 받게 됐을까요? 인사쌤 말을 너무 잘하던데?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하던데? 저는 말은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오, 알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해서 제가 등단하게 되었네요. 등단? 잠깐요? 국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국장님이 인사쌤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인사쌤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반장이. 준석쌤이 제일 많잖아요. 준석쌤이 제일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와우. 인권쌤이 하나인가? 하나. 두 갠가? 하나예요? 하나, 셋. 그 다음에 하늘쌤이 두 갠데 오히려? 인사쌤이 두 개. 돈만 많아. 돈이 많지 않아? 그럴 거예요. 13장이래요. 아니, 다 준석쌤 주려고 버는 거죠. 나중에 한꺼번에 준석쌤한테 뺏기려고 세금 미리.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 느낌이죠, 지금. 준석쌤 밭이 어마어마해요. 화면에 후반전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자, 누구도 걸린다. 너무 안 돼요? 4. 걸릴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이거 누구야? 준석쌤. 준석쌤한테 돈을 드리면 됩니다. 와, 진짜 걸렸어. 네. 준석쌤. 4. 3-5번. 와, 진짜 대박이다. 결국에 준석쌤이 이기는 줄인 것 같다. 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한스를 돕는 방법. 이거는 지척장애예요. 한스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준다. 인석쌤. 한스에게 무슨 수업을 하는지 내용을 자세히 알려준 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인석쌤. 수업시간에 계속 교실 안에 있어서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잠깐 복도나 바깥을 산책하고 돌아오면서 머리도 시켜보고 그런 방법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한우쌤.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는 건 뭔가 힘들다는 뜻이니까 한스가 좋아하는 것을 하늘에서 조금씩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카드는 인석쌤 드릴게요. 친구들이 도와주는 방법인데 산책 갔다 오거나 다른 일을 찾긴 했는데 인석쌤이 수업시간에 뭘 할 건지를 미리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법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인석쌤. 던지고 있어요. 3. 퀴즈대입니다.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중에 맞는 표현을 올려주세요. 장애인. 카드 또 드릴게요. 순식간에 두 잔을. 1. 퀴즈대. 백색증이 있는 사람은 햇빛이 노출될 수 있다 없다 OX? 백색증이 혹시 웃음이 많은지 않아요? 우리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엘라논이 숙소가 부족해가지고 피부가 하얗고 햇빛에... 아... 네, 맞아요. 천석쌤 얘기하세요. 천석쌤 도움드릴께요. 유, 부안학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곳에만 가시네요. 유, 4-2번. 우와, 대박. 준석쌤 4-2번 반장이에요. 준석쌤 이제 큰일 없겠다, 그거. 청각장애인이에요. 친구들이 청각장애인 한스의 보청기를 만지고 싶어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청기를 한스가 찾기 쉬운 곳에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못 만지게 하는 공간에. 숨겨두는 거. 이보우생 어때요? 보청기를 만약에 친구들이 만지거나 빼면 어떻게 되는지 한스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스한테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지. 그래서 한스가 안 좋은 일이 별로 안 생긴다고 하면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좀 물어볼게요. 만져볼 수 있으면 만져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석쌤. 이게 만져보는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상황 설명을 친구들한테 잘 해준 후에 그 여부에 따라 만질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우쌤. 한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보청기가 엄청 비싼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스가 허락을 안 하면 당연히 맞지면 안 되고. 허락을 한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한스에게는 필요한 물건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조심히 다뤄야겠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도 이 부분에서 가장 공감되는 게. 흰집판인 건. 함부로 만질 때. 흰손에. 흰손에라든지 안내견. 함부로 만질 때. 그쵸. 그래 우리한테 다 중요한 보조기 근데. 한손에 같은 거 막 함부로 만질 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눌러보고. 맞아요. 흰, 저, 자, 저도, 저도 얘기한 게 있는데. 저게 신한총이. 신지팡이 끝을 잡아들고 가는 사람이. 우리 방않았어 방않았어 방않았어. 우리 방않았어 방않았어 방않았어. 작았어. 작년에 제가 길을 몰라서 그러는데. 흰 지팡이를 누가 잡아 끌더라고요. 오오. 아이씨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시 가세요 뭐 했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직원분 팔 잡을 수 있게. 조금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손에를 아는 동생이. 게임기인 줄 알고. 계속 껐다 겠다를 하려고. 아 게임기인 줄 알고. 근데 게임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번엔 준석쌤 드릴게요 카드. 준석쌤. 이이이이. 체육시간. 위로 팔 뽑기 10초라고. 여긴 아예 써져있다. 위로 팔 뽑기 10초에요. 박스 껴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Brothersavan Ur Rice District 노래 장사예요. 뭐가 다 써있어요. 다 써있다 지금 보니까. 아 지금 말해주시면 어떡해요. dungeonABAD원ин 다시. uchre wish why aren't we real quick? fathers mandato. 꼭 지원해주세요 영상에서는. 화면에 임범 선생님이 손하프를 하는 모습이 다시 나온다. 썸네임 올려 주세요. 둘. 하나 둘 수학여행 어디로 거실래요. 지금 어느 학교에 있는지 밑에 칠을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노란 학교에 인서 수왕이 형이거든요 아까 임범쌤처럼 가게 되면 초록 학교, 빨간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럼 두 장 가질 수 있어요 초록 갈래요? 초록 학교, 빨간 학교로 가겠습니다 초록 학교? 네, 제가 드릴게요 임범쌤 오, 너 왜 되잖아? 인서쌤한테 걸렸네요 인서쌤 반에 도착했어요 다 벌어가지고 세금으로 다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을 정확히 보여주는 임범쌤입니다 교장쌤이 저한테 카드를 안 주기 시작해서 준석된 4-5번 손을 주세요 4-5번 반장이십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선생님이 시각장애인 한스한테 자리 배치도 칠판 잘 보이게 바꿔주고 시험 시간도 좀 연장을 해줬어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시험 시간을 연장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점자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독자 보는 사람들보다는 좀 느릴 수 있고요 자리 배치를 바꾸는 거는 저시력 같은 경우는 조금 칠판 앞에 앉는 게 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게 전맹 저시력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요? 예 시험 시간을 연장해 준 이유는 우리 전맹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라든지 그런 데에서 보면은 대필 시험 같은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고 그게 느리다 보니까 시험 시간을 조금 더 연장시켜 준 거 같고 아까 칠판 얘기가 나왔는데 저시력 같은 경우는 칠판을 보고 해야 되는 수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 비슷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윤범쌤이랑 하늘쌤은 우리가 이제 맹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두 분 다 대학생활을 해보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맹학교에서 대학교 갔을 때 적응 안 됐던 거 말해주세요 이제 맹학교에 있었을 때는 시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정해서 하고 이게 센스리거랑 겸자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었는데 대학교 갔을 때 시험 볼 때가 가장 적응이 안 됐어요 대피를 해주고 계속 이거 저거 하니까 사람들이 목이 아파하고 손이 아파하고 그게 단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PPT 자료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 말씀 어떻게 발표하시겠어요? 사실 시험은 저는 큰 문제가 아니었고 외과제 같은 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A4G로만 나오는 필기들이나 쪽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당장의 대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해줄 수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좀 부분들이 아쉬웠고 심리학 수업 같은 거 한 번씩 들으면 심리검사를 바로바로 시키거든요 근데 보통은 자기 거를 자기가 해보고 그 속도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제 거를 다 이제 까는 거예요 그러네 누가 해줘야 되니까 저는 제 걸 다 까니까 그게 조금 지금은 근데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때는 약간 내 머릿속을 다 까서 보여주는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겁이 많이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저시력한테도 보통 독서학대기 같은 걸 써서 보는데 그렇게 보면 눈도 피로하고 글자가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익는 속도가 더 느려진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인서쌤 요오 4-4반 반장이시고 또 끈 주세요 딱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서 파괵 깡이 되는 거야 원래는 이게 토론이긴 한데요 여러분 형의 사항 그 반의 반장만 대답을 해볼게요 인서쌤 네 안내견을 만지거나 간식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내견도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막 만지고 그러면 싫잖아요. 우리도 누가 만드는 거 싫어하듯이요. 그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사랑카드를 드리는 건데 이전 거까지 토론을 했으니 이전 거에 대한 사랑카드 임범쌤 하나 드릴게요. 인서쌤 드릴게요. 사랑카드. 이제 하늘쌤 던집시다. 왜 다 부모씨 카드들을 안 먹지? 아까 많이 뽑아온 거예요. 알구나. 인서쌤 반에 도착했어요. 사랑카드 주세요. 인서쌤 반에 부자가 되고 있다. 이만템. 해계 피체대회. 시각장애인의 고행을 덮는 블록 이름은? 점자유도블록. 네. 아니 너무 우연하. 너무 권성으로 주잖아요. 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봐. 두는 잘 벌리는데 다 벌어서 새겨 보다. 오. 1-3반 권장이십니다. 소품 주세요. 와우. 네. 목발 짚은 한스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만 대답해주면 돼요. 손을 먼저 잡아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또 목발이 풀러졌을 수도 있잖아요. 넘어지면서. 목발을 다시 끌어줘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랑카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한테 사랑카드가 몇 개씩 있는지 세 볼까요? 저희가 이제 게임을 종료할 건데요. 화면에 게임 종료라는 자막이 나온다. 지금 네 학교에서 두 반 이상씩 반장을 하거나 사랑카드가 제일 많거나 두 번 길을 제일 빨리 돌거나 이런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준석쌤이 지금 빨강, 주황, 노랑 학교에서 모두 두 반씩 반장이 됐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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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다. 근데 이렇게 높이가 다른데요 이거? 이거 13개인가? 13개짜리 누가 하나 있어. 누가 거짓말 있어. 누가 거짓말 있어 누가. 제가 13인다고. 어차피 1등이 되시니까. 어차피 1등은 16개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승하신 분들께 장애인씨께서 홍보대사 위척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먼저 사랑카드를 제일 많이 모아서 오늘 토론을 제일 열심히 한 분이죠. 예. 이인석. 우와. 우와. 그리고 오늘 무려 4개 학교에서 두 반 이상씩 반장을 하면서 문제 제일 많이 풀고 열심히 참여해준 김준석. 감사합니다. 여기 촉촉한. 자랑해주세요 자랑. 자랑 한번 해주세요. 와. 앞에다가 이렇게. 너무 위로 들지마. 카메라에 안 나와. 와. 감사합니다. 게임 어땠는지 제발 한 문장으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한 문장씩. 저요. 흔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게임을 통해 인식 개선을 해보니까 아주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게임을 하면서 제가 말은 하면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그러는 게 좋았고요. 또 많은 장애인들이 학교나 직장 같은 데서 잘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게임 자체는 사실 비장님분들이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잘못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진행을 해주신 양교장 선생님. 와. 전주현 선생님한테 큰 박수를 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cotada님 오늘 박수 안 찼어 그니까 왜 이렇게 안 찼어 박수. 시작! 이거 독수리 crypto 꼭 넣어주세요, 동학쌤. 호호 이거 오호 이거 되게 재미있게 게임했고 감사합니다. 네 하는 و연 filho 일단은 대optossip spirit과 스티커 붙여가지고 너무 고생해주신 지윤쌤이랑 지윤쌤 너무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내가 장애인에 대해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고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되면은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진행을 해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비장애인 지윤쌤의 도움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문제도 제가 직접 내보고 카드도 드리고 하면서 진짜 나중에는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우리끼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고요. 만든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니까 카드가 되게 조그만데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만데 카드 안에 목자로 써있는 글은 진짜 많은데 정자로 이걸 담은 게 굉장히 한정적이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핵심 단어로 추격을 했는데 제가 만들다 보니까 아직 문제를 기억하고 있어서 설명하는 데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참여해주신 네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보드게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나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아웃트로 영상이 나온다. 좋아요 구독은 종로인명의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자막이 나온다.